오늘 얘기랑 맞춰놓고 제가 지금 오늘 방문한 것처럼 먼저 가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단체 사진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식사 맞춘 후에 고용팀은 교회하고 성전하고 교회 주변을 충분히 청소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 성전을 마을을 결제적인 청소를 공원을 청소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부른다 그렇게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촬영할 때는 이 마을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30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저희 학생들 결제적인 모든 분들이 같이 사진을 촬영할 겁니다 지금 찍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찍는 거 아니에요? 왜 나가서? 나가서 찍는 거에요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찍어야 돼요? 네, 그렇게 할 거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밥 먹기 전에 나왔어요 저는 밥을 먹고 나는 거에요 그래요?